나는 정말 그 젖꼭지를 때리고 싶었어 나는 정말 젖꼭지를 한번 때려보고 싶었어 심쿵 아들내미 활솜씨가 옆동네 엘리만큼 쏘는구만요 키키 감사합니다 심쿵 아들아 저기도 한번 아 드라우거님 감사합니다 아들아 우리 저기도 한번 가보자 나름 명색이 오픈월드 아니냐 심쿵 어 한 10시 조금 넘어서 한 것 같은데 한 시간 정도 된 것 같네요 10시 반에 시작했어요? 한 시간 안됐네요 그럼 어쨌든 이제 막 초반입니다 으깜짝이야 아 웬 해그? 웬 해그 목소리가 어? 아 얘 이거 면역이지 어? 면역 아닌데? 뭐지? 이 적들은 우리가 서류에 걸렸을 때 화를 내면서 아주 공격적으로 변한다 아버지는 그들을 서류 폭발 공격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 아버지는 그들의 서류 폭발 공격을 아 골룸 아 골룸 그러게 골룸 목소리 같기도 하고 어? 와 진짜 어우 진짜 컷 편집이 없네 자연스럽게 어? 룬 룬 공격 헬의 손길 보석을 획득했습니다 룬 보석을 장착하면 무기의 룬 공격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착한 공격은 이 표시가 있습니다 아 복잡하다 어? 얘도 있네 룬이 L1오를 누르고 R1으로 오오오오오 와그 어떻게 하신거예 흐흐흐 흐 아 틀어 흐흐흐 다음에 룬 룬 구하면 너도 장착해 줄게. 잘 봐라. 어? 안 되는데? 왜 안 되지? 이상하다. 겜방이라도 해주신다는 약속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예 아닙니다. 풀타임이 있나? 정말 감사합니다. 그 산에 있는 곳이야! 가자! 아직도 안 돼. 괜찮아요. 봐라? 저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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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놈! 어이구 진짜... 아버지 도와줘! 기다려줘! 빨리! 아... 나 잤어! 잠시, 잠시. 거의 다 돼. 아아! 어 뭐야 저거 그나마 낮아서 다행이죠 야 또또또또또또또 건드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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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진짜 야 이놈아 오케잇 야야, 이거 뭐야 아아 이놈인자식 시간을 다 들여라 한발만 써도 상관없어 통제력을 보여라 밟는거 뭐 무슨 벌레 밟는 것처럼 밟아 와 근데 진짜 장면 그 컷씬이 하나도 없다는게 진짜 대단한거 같지 않아요? 뭐 여기 올라가는거 아냐? 여긴다 여긴 시장이었대요 거인들이 여기 모여서 신들과 거래를 했다고 적혀있어요 어딘도 여기 왔을까? 그리토스가 글씨 글씨는 못읽는구만 오이 오이 히하 저 너무 필요없 spor 에 에 너는 뭐지? 그게 무슨 사rus 배워도 모ateur 대략 도망가고 싶은데 저건 뭐지? 저건 뭐죠? 저건 뭐죠? 저건 뭐죠? 도망가고 우리는 도망가고 저건 무슨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가는거죠? 저건 그리 다 엉가연 엉가연 무슨 일이 있어졌어? 오오 막 사라져 오오오 오오 아 네 들어가세요 오오 막 사라져 오 오오 오 오오 오케이 잘한다 잘한다 우리 아들 잘한다 얘 갖다 잘 맞춘다고요 내가 명령을 잘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명령을 잘해서 잘 맞춘 거야 나 저기 가고 싶어 아들아 아들아 저기 관 저거 어떡하냐 저거 아 못 보게나 넌 뭐야 흐흐흐흐흐흐 쟤는 그냥 가만히 돌아와서 내려가는 건가 가만히 있다가 죽었어 쟤 오이씨 집에 찾아온 남자가 아버지를 공격한 이유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말하지 않느냐 아무리 봐도 도끼든 애가 앞에 서고 활든 애가 뒤에서야 할 것 같은데 아빠가 애를 앞세우고 있어 아니 저건 자기가 자기가 간 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흐흐흐흐흫 내가 앞서고 싶은데 쟤가 자꾸 뿔뿔뿔뿔뿔을 앞으로 가면서 사고를 치지 않네 그거까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아 뭐야 아 뭐야 너 맘에 안 들어 나 맘에 안 들어 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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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줌마리올때? 뭐지? 부끄러워 부끄러워 뭐지? 가자 아들아 망령들이 무리지어 다니진 않을까요? 그래서 저 위에 여럿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엄청 화가 죄송해요 상상이었어요 올라갈까 말까 오를까 말까 오를까 말까 오를까 말까 저기 또 뭐가 있다 아들아 어이 깜짝이야 어이 깜짝이야 어이 깜짝이야 어이 깜짝이야 도왔느냐 아들아 아이고 아 미연해! 아들이었구나 아들아 아들아 아들아! 우리 아들 잘하고 있다 아들아 아니 나는 왠 왠 저기 화살 들고 저러고 있나 했지 로이, 여기 흐릉...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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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꽤 큰 싸움을 했었나봐요 오딘도 있고 토르도 있고 세계 뱀도 있어요 아... 토르가 머리를 쪼갔나봐요 보이시죠? 하지만... 흐릉...그리드의... 이름이 뭐그래? 흐릉그리드? 다시 제대로 보자 모든 성소는 전설 속의 거인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어? 끝이야? 응 흐릉...그...니르 흐릉그...니르 서류와 돌로 만들어진 강력한 거인 예시르신과 바니르신 사이에서 큰 전투가 벌어진 듯하다 그는 토르와 싸우고 둘 다 승리하진 못한 것 같다 오케이 음...야... 이렇게 다 가르쳐주네 흐릉그...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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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솔직히 방송하면서도 내가 방송한 것도 까먹는데 뭐 자랑은 아니지만 어디서 본 적이 있는 언어예요 부인된 스바르 탈파임 두어포들의 영역을 확보했다 헬의 약탈자들로부터 보호해준다는 약속을 받고 그들은 아스가르드가 경계를 관리하도록 허용했다 오딩께서 예지한 대로 흘러가고 있다 바니르는 스바르 탈파임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엘프는 아직 정신이 팔린 상태이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이름들 외우기도 힘든 어? 뭐야? 룬 마법으로 잠겨있대요 봉인 세 개를 찾고 해제하면 상자를 열 수 있다? 어? 이름 뭐 왜일필요 있나요? 그냥 하는거지 저건 뭐야? 오호 아 이 얘기였어? 또 하나 더 어딨어? 아 요 표식 오케이 요 표식의 문양을 파괴해라 뭐 멀리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처에 있지 않을까? 어디있을까? 저 뒤에 있었어? 아 저기있다 아이쿠 멀다 호물선을 고려해서 아이고 안된다 아이고 안된다 이정도? 우와 나이스 이선생님의 토막상식 흐릉은 그니르 바위 거인으로 토르와 싸웠고 거대한 숫돌을 던졌는데 그때 토르의 뮬리르의 숫돌과 머리가 한 번에 박살나지만 토르도 머리에 숫돌 파편이 박히고 죽은 거인에게 깔려 고생을 좀 했습니다 크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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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agent 아 비요님 감사합니다 저기 또 있네요 뭐 뭐 이정도는 뭐 나이스 나이스 호물선을 고려해서 던진 과학적인 투척이었다 에뻘 에뻘 최대 체력을 증가시키는 이둔의 사과를 한개 중 세개 중 한개 모았다 에뻘 야.. 보물이 이렇게 많은데 보물이 이렇게 많은데 사과 하나 사과 하나? 이 보물 중에 사과 하나? 사과 딸랑 하나? 사과 하나? 도구 할 때 이렇게 던지라고요? 도구 할 때 이렇게 던지라고요? 나 토구 잘해 얼마나 잘하는데 아까 사람들이 같은 거 뺏을 수도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사람과 싸워야 하면 넌 빠져 있어라 알겠느냐 이건 어떻게 읽지? 저쪽에서 던져야 되나? 이두는 젊음과 청춘의 신으로 그녀의 황금사관은 젊음을 되찾게 해주는 귀한 보물입니다 아하 지리네요 이 선생님과 함께하는 북유럽이나 지려버리는구요 이두는 젊음을 되찾게 해주는 귀한 이두는 젊음을 되찾게 해주는 귀한 도끼가 안통한다 아들아 나는 그냥 싸운다 꼼꼼짝이야 저기 또 왔어 또 왔어 저 아줌마 아 잘한다 우리 아들 잘한다 우리 아들 잘한다 아들아 너는 마녀를 맡아라 어휴 진짜 아들아 내가 전생의 그 위치에 군주였단다 그러니 주먹들은 왜 내 전생은 다 여자가 있냐 아들아 아하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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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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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줍줍 아들아 줍줍 아들아 줍줍 아들아 알아서 주웠어야지 돌리구 돌리구 저건 뭘까 아아 안맞구요 그럼 여기를 안맞구요 뭐지 아하 울리다가 내리 내리 아아 아 뭐지 이게 아닌가 야 니가 건너 가봐 한번 여기다 꼽아야되나 아아 잠깐만 살짝만 돌렸다가 살짝만 돌렸다가 여기서 여기서 하하 하하하하 으샤아 구독 감사합니다 으샤아 으으샤아 하하 오늘 수입이 짭짤하구만 반도는 먹으면 바로 수명이 늘어나는 반면 황금사관은 정기적으로 먹으면 젊어지고 복용을 중단하면 다시 늙어버리는 거다 아 수명을 늘려주는 반도 복숭아는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르다 어키덕이요 감사합니다 난로 실력이 증가한다고요? 아 뭐 이정도 도 못하면 접어야죠 흐흡 흐흐흥 흐흡 흐흥 야 어서오세요 아 이게 무슨 냄새죠? 아 아 미안하다 아들아 내가 끼다 다크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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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나 다크솔 다크솔 재밌나 이 싸움은 제 자신의 다크솔 오로롯 됐스 우와 거기 숨어서도 쏘냐? 인제? 어로롯 어 뭐야 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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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오 찔렀어 찔렀어 잘했어 아니야 아니야 넌 잘하는거야 그럼요 남자라면 왕이지죠 마음을 닫아라 마음을 닫아라 자 가자 이 놈의 이 놈의 새끼가 지금 분위기 잡는데 어 방금 죽은 애들이 저걸로 환생을 하네 좀비가 되버리네 이건 버리고 이건 버리고 어 뭐야 쟨 통이 왜 또 통하는 애는 뭐고 안 통하는 애는 또 뭐야 어 통하는 애는 뭐고 안 통하는 애는 뭐야 어머나 이 놈의 그들이 돌아왔어 다 끝났다 아들이랑 지금 딱 분위기 잡고 하고 있는데 말이야 저거를 하려면 이리와 소다 색깔이라 맛있어 보인다고 아 도끼 안 던지고 오른쪽 방향 근데 오른쪽 방향키를 잘 누를 그니까 방향키 쪽을 아 오른쪽 그러네 도끼 장착이 오른쪽 방향키였으니까 그렇죠 한번 더 누르면 주먹질이겠죠 근데 이걸 잘 누르 기가 애매해요 막 게임하다가 게임하다가 노력해볼께요 흐흫 정신 차려라 아 아뇨아뇨 저 포기 안해요 할 수 있어요 그냥 좀 뭐 숨 좀 돌리려던 거였어요 올라오세요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화살 개수가 오른쪽에 표시가 되는 거 같은데 전투 한번 끝나면은 또 초기화되는 거 같기도 하고 풀 쥐고 있는 거 봐 귀여워 풀 쥐고 있는 거 봐 귀여워 소년을 위한 곳이 아니야 넌 전세가 돼야한다 이해했어요 화살 도쿨타임 또 뭔 소리야 뭘 기다리는 거야 뭘 기다리는 거야 제발 가 움직이라고 쓸데없이 눈만 왕방울만한 놈이 다리를 안 건너 저 나무들 사이에 있는 뭔가 겁먹은 거 같아요 어디 뭐가 있다고 아빠 다리 건너 나무에 도깨를 던져보세요 저게 하얀 줄기 나무요 예? 이거? 응? 정말이다 정말이다 오 꽤 영리한 사내놈이구만 넌 남자의 맞지? 야 가자 얘 이름 뭐예요? 몰라 이 건방진 자식이 내 이름을 묻질 않아서 나도 안 물어봤어 에이그 그쪽 이름은 뭔데요? 불혹이야 우와 우와 믿지 않겠지만 네가 가진 도끼 어 그것 내가 만든거야 우리 형제가 우리의 걸작 중 하나였지 그러니까 다른사람들이 거기에 손대지 않게 해줘 우리 둘만 빼고 아잇 보TER 쑤바 성잡이 아래쪽에 복근 모양 룬 이 새겨져 있어 에허허허 헉oo헉헉헉 그저키 손 좀 볼거야 말거야 참 알꺼야 비오님 감사합니다 돌돌이 스모프죠? 흐흐흐 그럼 낙인의 나머지 반은 어딨는데요? 내 멍청한 형제가 가지고 있지 하지만 재능은 내가 다 가지고 있어 봐봐 무기 강화 요우 영웅 크레토스의 장비에는 파워레벨과 스탯이 있습니다 알아서 빨리 해줘 뭔지 모르겠지만 활 활 오 방어구도 만들 수 있어? 가슴 방어구 약탈자 튜닉 방어십 힘은 10인데 방어가 4 힘 힘 우리 아들도 우리 아들 것도 만들어주쇼 구독 감사합니다 더 이상해 가자! 그 액션을 줘 뭐야 우리 아들 거는 아니, 짓짓! 이거라 먹어라! 이거라 먹어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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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폴을 죽일 수 있어! 그 사람은? 잘 모르겠어 이 길이로... 강릉으로 향해 이 길을 향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내 장면을 다시 볼 수 있을까? 그 길을 넘어갈 수 있을까? 그 길을 넘어갈 수 있을까? 네 메발톱... 허살... 재충전 시간이 감소한다 공중에 있는 적이 받는 데미지가 증가한다 기본 룬의 제2 적의 공격으로부터 회복하는 속도 부상당했을 때 가끔씩 체력의 돌을 발견한다 근접 데미지가 증가한다 뭐 만들지? 뭘 만들까? 앗! 잠깐만 만들 수 있는 게 없잖아! 아들아... 아들아... 다음에... 다음에 오자 아들아 활은 강화할 수 있나? 아들아... 아들아... 다음에 오자... 아들아... 우리 아들이... 홁... 활... 활... 활 광화해질 줄 알고 어흐... 이게... 얌전하게 들고 있는데 아들아... 아비가 돈이 없다 아들아... 아들아 미안하다... 무료로 해주쇼 그냥 내 낙인을 반으로 낳았어요? 그 아청꾼이랑은 더는 같이 일하기 싫어서 나 없이 그 낙인을 쓰게 놔둘 수는 없었고 그 녀석도 마찬가지였지 유일한 방법은 낙인을 똑같이 반으로 낳는 것 뿐이었어 아마 서로 동의한 마지막 문제였을 거야 뭐? 안아주기라도 하게? 가던 길이나 가 죄송해요 너희들 저 밖에선 특히나 조심하라고 요즘 길에 죽은 개 자식들이 평소보다 많으니까 지역에 자리가 더 없는지도 모르지 오딘이 또 말썽을 일으키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모두 길을 잃었을지도 몰라 한놈이 네 얼굴을 씻는 동안 물어보는 게 어때? 음... 그냥 조심할게 미안하다 아들아 자 우리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질까요? 화장실들 다녀오시고요 음... 저도 잠깐 화장실 갔다가 오겠습니다 물뜨고 네 얼굴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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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까 챕터 하나 끝났잖아요. 이건 뭐야? 여긴 뭐는데요? 오케이. 뭐가 여기 찝혀 있는데? 됐어. 꽤 좋아 보이네요. 뭐가 화살표가 있고. 뭐가 화살표가 있고. 한번 더 돌리고. 돌리고. 얼리고. 잠시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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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아냐. 테근하세요. 유다이앵. 태근하십시오. 저기를... 어떻게 열지? 던져서 한번 다시 열어볼까? 아이씨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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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여기를 아아 안맞네 아 풀스포 광고에서도 유다이가 나왔어요? 아 안맞네 아 이거 저기도 있는데? 저 앞에도 있는데? 저 앞에도 있어요 잠깐만 일단 얘네들 처치좀 하자 잇샤 으쌰 뭐야 아들 우리 아들 잠깐만 야 우리 아들이 거기 있잖아 으아 삼킥 으웅 이ナгляmus 씨끼 우리 아들 요기인데 이놈 Datab 우리 아들을 우리 아들을 우리 아들을 이놈의 시키가 뭘 구경하고 있어있 뭘 거기서 구경하고 있냐 뭐가 짐있다고 거기서 아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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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깜짝이야 어이 깜짝이야 어 죽을 뻔했다 아들아 여기를 또 열어야되는데 여기를 또 열어야되는데 이거로 갖고와서 이거 한번 더 치고 아 뭐야 거기 아니잖아 제대로 x2 제대로 x2 제대로 x3 됐어 한번 더 x2 됐어 됐어 안 번 더 안되네 안쪽에 있는건 내가 불안해서 안쪽에 있는건 내가 불안해서 안쪽에 있는건 내가 불안해서 아이 한 번 더 아이 한 번 더 아니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됐잖아 됐잖아 다 된다 하면 된다 사냥이 이렇게 가까이서 본건 처음이야 근데 사실 앞에서 있으면은 한번 두번 던져서 끝날걸 겁나게 지금 유다이 양 지금 여름이라 휴가 같습니다 아까는 잠깐 음 여행을 떠나다 잠깐 들렸답니다 오늘 무선 얘기 안합니다 여긴 또 뭐야 아 내려앉은거구나 아예 아니 지나가다 들렸다니까 여행을 가다가 후후 내 말 내 말 못떨어 셔츠 셔 여기 하나 또하나 어딨어 봉인이 하나 더 필요한디요 오 여기 뭐가 있는데 또 또 또 어디 또 어디 하나 더 어딨지? 하나를 못찾겠네 오 저기 뭐 있어 근데 저 안쪽에 저 갖고싶다 저기있다 흐샤 좀 간겨보았다 뿌 뿌우 뭔가 귀여워 뉴스pel 저 왠지 뿌 뿌해 되실거 같지 않아요? 여기 어떻게 들어가 여기로 다시 들어갈 수 있나? 오케이 무섭이가 설명해주는 것 같아요 됐어 찾았구요 아 여기는 그냥 그럼 던전인가? 스토리 모드가 아니라? 여기는 그냥 던전인가봐 나 여기 근데 다 보고 온건가 그러면? 그냥 단순한 던전인듯? 왠지 한 번만 더 보고 올게요 아닌데? 뭐지? 여기도 뭐가 있는데? 뭐지? 뭐라고 적혀있어? 우리가 있으면 우리는 둘 우리는 셋 나 홀로는 될 수 없다 단서가 근처에 있을지도 몰라요 던전이 아니었다 그럼 아까 거긴 뭐지? 밖으로 나가서 그 밑으로 내려가는 거긴 뭐였을까? 아 나 거기 궁금한데? 궁금한데 거기이? 뭐야 이거 도박 아니야? 아 저걸 멈추는 거구나 아 아 이해있어 멈춰서 어 뭐지? 두 개를 어떻게 세 개나 되냐? 가운데 거를 멈춰볼까? 아 멈추면 조금씩 문양이 거식이 되니깐 아 아 운영을 맞춰야 되는구나 우와 사키님 감사합니다 카카오티비 카카오티비 제가 올라갈 때 으쌰 됐고 여기도 여기도 해서 돌아셔 지금이니 읽어봐 읽어봐 아 오 가족 가족 나 홀로는 될 수 없다의 답이에요 그렇죠? 니클론 모래 위에 그 단어를 적어놓아라 오우 요우 다행히도 퍼즐이 그렇게 막 되게 난이도가 있진 않네요 네 고맙습니다